자, 경기 보자. 지금 맥와이어 야유받아요? 맥와이어는 그러면 레스터 팬들한테 야유받는게 오케이 그럼 메뉴팬들한테도 이 시X야 오늘 하비반스 몸이 가벼워요 쇼 안 되나본데? 텔레스 바로 준비하는데요? 축구가 벗었다. 이거 바꿔주나 보다 바로 뭔가 발목 쪽을 지금 만지는 것 같죠? 오른쪽 발목인데 일단 뛰나 본데? 근데 저거 잘 체크해 봐야 돼 만약에 조금 뛰어본 다음에 안 된다 싶으면 전반에 바꿔주는 경우도 있어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그리고 레스터시티의 전반전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스코어는 0대0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경기가 재밌는데 어떤 느낌으로 재밌냐 하면 둘 다 참 아쉬운 부분이 많아서 재밌거든요 경기를 잘해서 재밌는 경기가 있어요 근데 잘해서 재밌는 경기가 아니라 두 팀 다 지금 아마 맨유팬은 맨유팬들은 굉장히 짜증이 날거고 왜 시X 축구같지 못하네 이런 느낌으로 그 다음에 레스터팬들은 이게 완전 안된건 아닌데 그 와중에 또 둔탁한 부분 뭐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거대로 답답해서 제3차 팬 입장에서는 경기를 보는데 공수 전환의 속도는 나쁘지 않은 편이라 그렇게 막 지리하다는 느낌은 안듭니다만 방금 말씀드린대로 두 팀의 팬들은 좀 짜증이 날 것 같다 라는 생각입니다 자 맨유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호날두가 독감이래요 카바니는 부상이죠 그래서 브루노페라랜드에서 폴포파를 또 역시 중앙지역에 올려서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이든 산초, 엘랑가가 측면을 스위칭해서 왔다갔다 하고 있고 중앙지역에 맥토민이랑 프레디 있습니다 레스터시티 같은 경우에는 바디가 나올 수 없으면서 이에나초가 전방에 있고요 하비반스, 듀스버리올, 제임스 메디슨 중앙지역에는 남팔리스맨이랑 틀레망스 그리고 에반스 포파나 라인이 지금은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어.. 맨유 얘기를 먼저 해보죠 자 일단 중앙지역으로 패스를 넣는 것 자체를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그 다음에 맥토민이의 턴오버는 오늘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선수의 투지나 여러가지 좋은 점은 알고 있지만 패스를 하고 빌드업을 해나가는데 미스가 나오는 날은 치명적으로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맨유를 어렵게 만드는 실수를 할 때가 있는데 오늘도 그런 실수들이 몇차례 나왔어요 그리고 맥와이언은 맨유팬들에게 야유 받고 레스터팬들에게 야유 받고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상황이 될 것이다 자 어쨌거나 경기적으로 봤을 때 이 중앙지역으로 직접적으로 밀고 들어가지 못하면서 좌우 측면으로 계속 유자 빌드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좀 의미없는 후방에서 볼돌리기라거나 아니면 진짜 그야말로 예전편으로 애무축구 누구도 제대로 슈팅을 때리려고 하고 있지 않고 브루노 페라랜데스 조금 더 내려와서 볼을 더 직접적인 곳으로 찔러 넣어줘야 하는 브루노 페라랜데스는 전방에서 이도저도 못하고 있는 상황 이러다보니까 맨유는 공격적으로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지속적으로 전반전에 라이브에서 채팅창에서 이야기를 계속했던 것이 맨유팬들에게 여쭤봤어요 레시포드 중앙지역에 쓰는 것이 그 정도로 안 좋은가 왜냐하면 너무 지금 브루노 페라랜데스와 폴 폭발을 저곳에 쓰는 것이 적합한지에 대한 의문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이것도 갈려요 어떤 맨유팬들은 그래도 써봐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고 진짜 별로다 팀의 컨셉을 그러려면 바꿔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거는 뭐 맨유팬들 얘기가 맞겠지 근데 어쨌든 이렇게 갈린다는 거 보니까 랄프랑닉도 고민이 되는 거 같아 그만큼 레시포드가 실내를 못 줬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겠죠 여하간의 맨유 공격은 답답합니다 자 그에 반해 레스터시티 같은 경우에는 전반 중반 이후로 넘어가면 갈수록 공격 기회를 조금 더 많이 잡았습니다 그게 레스터시티의 빌드업이 좋든 혹은 맨유 중원에서 실수가 나왔던 간에 오늘 하비반스 비교적 몸이 가벼워 보이고요 그러나 둔탁합니다 이 선수가 피지컬적으로나 하드웨어적으로 굉장히 많이 뛰고 왕성원 활동량을 통해서 공격 기회를 잡는데 마지막 마무리는 좀 아쉽고 그러니까 얘도 약간 그런 느낌이야 어 조금의 소프트웨어가 업데이트 된다면 좀 더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 자 듀스버리올은 오늘 마치 종목이 이.. 스프린트인 것처럼 정말 많은 양을 뛰어다니면서 종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역시 마지막 한 순간에는 좀 아쉽고 이해나쳐도 그건 마찬가지고요 어.. 그래도 에반스랑 포파나 틸레망스가 있다 보니까 중원지역에서 공이 뿌려지는 부분은 좀 있는데 전방지역에서의 마지막 결.. 결정력 어.. 정확도는 아쉬웠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뭐 지금 제가 확인할 순 없지만 엑시값은 레스터시티가 좀 더 높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둘 다 엄청나게 결정적인 기회를 잡지는 못했다 결정적인 기회는 레스터쪽에 조금 더 많았습니다만 마지막 마무리는 조금씩 다 둔탁했습니다 어.. 그래서 저는 후반전도 이런 느낌으로는 재밌게 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두팀 모두 다 굉장히 퀄리티있는 경기를 하고 있지는 못하다 에.. 후반전을 이어 보죠 자.. 레스포드가 몸을 푸네요 자.. 이런 위치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자.. 레스포드 전방 왼쪽 산초 이거는 4231 형태가 되겠죠 그러면 프레드 어.. 개나이 스태클 듀스버리얼 어.. 아.. 옐라쳐 와.. 이거는 듀스버리얼의 태클이 너무 좋았고 프레드가 나가는 거를 끊은 다음에 바로 전방으로 풀어주는 것도 좋았고 크로스 마무리까지 와.. 와~~~ 와hur 오야.. 오니야 오니야 오오w ند 오오.. mad 야 이게 안 끝내네 매뉴 그래도 진짜 빠르게 동전구를 잘 넣었다 야 이름 나머지 시간때 경기고이 모르죠 메득 Bash 世界 더所以呢 award So 여기는 정강의 쪽을 까이긴 했네 이거는 파울로 봐야죠 진짜 한마디 해도 됩니까? 둘다 죽고 참 돋도 못한다 메디슨 이런거는 조금 너무 무리한 패스 시도인데 에헤이 마리너이 길막새끼야 길막하고 뭐 이렇게 뚫어지게 봐암마 비켜이 새끼야 야 레시포드 안좋다 진짜 자 경기 종료됐습니다 스코어는 1대1입니다 승점을 1점씩을 나눠가졌고 약간 바꿔 얘기하면 메뉴는 지금 4위 싸움을 해야하는 상황에서 승점을 또다시 드롭을 했습니다 먼저는 이에나초가 득점을 했구요 이에나초 득점 장면은 듀스버리홀이 프레드의 공을 굉장히 멋지게 뺏어냈고 빠르게 공을 전들한 다음에 제임스 메디슨의 얼리크로스 그 다음에 이에나초의 헤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골이 들어간 다음에 5분도 지나지 않아서 메뉴는 프레드 프레드가 또 좋은 골을 만들어냈죠 슈마이켈 아마티가 약간 환장의 똥꼬쇼 같은 느낌을 보여주다가 결과적으로는 프레드한테 실점을 하고 많았습니다 자 제가 조금 전에 라이브 때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아스날이 이런 경기를 이런 경기 오늘 약간 예능감 있는 진짜 어떤 분 얘기로는 저질 경기력이었거든요 그런 경기 하고 있었으면 제가 라이브 때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슈마이켈들을 하세요 아니 경기들을 왜 이렇게 못하냐 와 골 취소된 거 하나 있었어요 어 제임스 메디슨이 득점을 해냈는데 이 혼전 상황에서 패스가 연결되는 그 직전 장면 이 바란을 걷어차는 장면이 파울이었기 때문에 득점으로 연결되는 하나의 시퀀스로 보고 VR을 통해서 골 취소를 했습니다 그거 말고는 서로 간에 협박 공격력 진짜 그런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제가 하나하나씩 볼까요 일단 룩쇼는 또 부상이에요 부상당하고 탤레스가 나왔습니다 룩쇼에 대한 거는 좀 걱정이 됩니다 중앙지역으로 봤을 때 아니 공격 보자 공격 엘란가 이 선수가 팩이 있고 그 다음에 속도 있고 저돌적인 움직임을 가져가는 건 좋은데 마지막에 섬세함이 떨어지는 거는 너무 많이 아쉽습니다 경기가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이 선수도 경험이 떨어진다는 게 많이 나오는데 장점이 많은 대신에 이 선수도 성장해야 되는 게 아직 좀 길게 남았다 그러나 뭐 가진 재능이 있으니까 기대려고 키워야 되겠지만 아직은 이 선수가 이런 식으로 중요한 어떤 길목에서 지속적으로 주전으로 나와야 된다는 것이 물론 뭐 쓸 선수가 없다 누가 부상이다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겠지만 좀 더 많이 올라와야 된다 마지막 뒤로 갈수록 남아 아쉬웠고요 제이든 산초도 후반전에는 집중력이 좀 떨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그 합타임에 래쉬포드를 좀 그래도 써보는 것이 어떤가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5대5 막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제가 이제 사과드리겠습니다 와 래쉬포드가 괜히 안 쓰는 게 아니네요 지금은 뭐 나와서 할 게 없네 터치 이거 10번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안 좋냐 래쉬포드는 안 좋고요 그 다음에 이 어디야 저기 래스터로 넘어가서 뭐 나름대로 마지막까지 그래도 집중력을 보여주고자 하는데 역습을 나갈 때 크로스 했는데 단호치고 이런 것도 너무 웃기고 일단 이 아마티 아마티 약간 개그맨필 나거든요 김민교 닮았잖아 김민교씨 근데 아 그 저 뭐야 아프리카 BJ 김민교 그 말고 그 연예인 김민교씨 근데 마지 그 경기 종료 직전에 혼자 미끄덩 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그러던데 저 사람 축구가 말고 운동 신고 나온 것 같다고 그리고 실수에 지속적으로 연관이 되는데 이 사람 가나사람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요런 느낌이면 그 우리 월드컵에서 이게 좀 공략을 해봐야 될 것 같아 그 정도로 허당이었습니다 좀 바보 같은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아 레스터에서 하나 더 얘기를 하자면 이 패트손 다카를 90분에 넣었어요 90분에 넣은 다음에 제가 얘기를 했죠 레스터팬분들 이렇게 제가 궁금한게 있는데 왜 로저스는 지금 어 다카를 넣어요? 라고 여쭤봤더니만 정말 순식간에 후다다다다다다다다 막 이렇게 세팅창이 올라갔는데 그거 다 그 유튜브에서 욕설되면은 가림 표시되거든요 병원이라서요 등장니까요 다시 등장한게 로저스니까요 미새끼 미새끼 막 이렇게 다 하여튼 네 두 팀 모두 다 어 랄프랑닉이 뭐 교체 카드나 타이밍이 되게 나빴다라고 보기에는 그건 뭐 문제가 없었던 것 같은데 플랜A가 과연 어떤 축구를 하려는지에 대한 것이 좀 아쉬운 점이 있고 그 다음에 교체 투입되는 선수들의 어떤 퀄리티 라스포드 나와서 아무것도 못하고 이런 것도 좀 아쉽고 그 다음에 이 지금 주전조로 나왔던 제이든 산초 엘랑가 뭐 폭바 브로널 페레너데스 모두 다 경기에서 주요한 영향력은 끼치지 못했고 그 다음에 레스터시티는 브랜던 로저스의 오늘 경기 한 경기만 봐도 이 팀이 왜 지금 2순위에서 이번 시즌 좀 허덕이고 있는가 물론 정말 많은 부상으로 이 어려웠던 팀이기 때문에 이렇게만 얘기하는 건 어렵습니다만 로저스는 진짜 등신이다 라는 생각이 듬과 동시에 아마티 어 오늘 우리에게 재미를 줌과 동시에 이 HGO 우리나라와 가나의 경기에서 우리에게도 한번 이런 수혜를 베풀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 글쎄요 레스터시티는 뭐 이미 뭐 잔류는 당연히 하는 건데 유럽대항전이랑 승점차가 뭐 좀 나기 때문에 이 팀이 지금 이런 동기부여가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시즌을 마무리할지 모르겠지만 이 감독으로 과연 다음 시즌을 준비하는 것이 맞는가 에 대한 생각이 좀 들었고 맨유는 지금 계속해서 4위 싸움을 어렵게 가져가고 있거든요 이러면 아스트라 토트넘에게 계속 지속적으로 좀 승점이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가는데 그 와중에 바꿀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 랄프랑닉 감독이 추구하는 플랜A는 무엇인지 정확하게 딱 사실 뭔가 이렇게 와닿지는 않고 음 음 있는 자원들의 퀄리티도 확실하지 않은 와중에 교체 투입해서 들어갈 수 있는 자원들도 모자라고 그래도 주전조로 나와야 되는 몇몇 공격수들이나 이런 선수들은 부상으로 빠져있고 뭐 호날두 카바니 이런 선수들 다 아쉽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에 웃음을 줘서 그렇지 경기만 놓고 봤을 때 과연 이것이 프리미어리그의 어떤 그 빅클럽과 어 또 빅6 안쪽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들을 두드리려고 하는 이 클럽들 간의 경기의 수준이 맞나 이런 느낌이 드는 경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